충격, 우째 이런 일이 해킹으로 시험지 유출한 고교생 서울대 희망하던 전교회장 시험지 유출한 광주 고교생 서울대 희망하던 전교회장 해킹으로 시험지 유출한 광주 고교생 서울대 꿈꾸던 전교회장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답을 빼돌린 고등학생이 놀랍게도 전교회장이 당선되는 등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불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 대동구 2학년 학생 A군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수 인터뷰에서 답안지를 유출한 두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기로 학교에서 유명한 친구들이었다며 원래 모범생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군은 한 명은 전교 7등 다른 친구는 20등 하던 친구였으니까 둘 다 성적이 상위권이었다고 했으며 전교 7등이 덮이고는 1학년 때 전교 부회장을 했고 2학년이 되면서 전교회장에도 당선됐으며 이 학생은 컴퓨터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두 학생은 이전에도 성적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전교 20등 하던 C군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유독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A군은 전교회장한 친구는 원래 1등급이어서 이번에도 1등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20등 하던 친구가 기말고사 때 아예 전교 1등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C군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태도였다고 하는데요 A군은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도 뭐가 안 나왔을 때 20등 하던 그 친구는 억울하다면서 학교에서 울었다며 축구도 더 하고 놀고 다 놀고 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알고 나니까 더 소름 돋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당연히 학생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보완해 신경 쓰고 책임져주면 고마울 것 같다며 부정행위 안 하는 애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로 입건된 대동구 2학년생 2명은 늦은 밤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주기적으로 교사의 노트북 화면을 캡처한 이들은 사진 파일로 출제 작업 내용을 빼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치러진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등 16과목의 문답을 빼돌렸으며 학교 측은 학생생활 규정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퇴학, 전학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퇴학이 결정될 경우 학생들의 최종 학력은 중절이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선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해킹으로 시험지 유출한 광주 고교생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